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접속이 됐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아파치를 깔 건데 이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거는 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파치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걔를 컴파일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골치 아픈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이 Ubuntu라는 운영체제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Ubuntu는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sudo apt-get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아파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apt-get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pt-get 이라는 앱스토어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파치2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쭉 설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while를 누르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요렇게 에러가 뜰 수 있어요. 요 비슷한 에러가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앱스토어의 소프트웨어 목록을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sudo apt-get update 입니다. 요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apt-get install apache2를 지정하시면 apache2를 다시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최신 목록으로 갱신됐기 때문에 apache가 이제 잘 설치가 된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ache를 시작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ip 또는 도메인을 아셔야 됩니다. 예 바로 그 도메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요거 제가 접을게요. 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description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description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바로 저 인스턴스 지금 선택된 인스턴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ip를 알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것이 ip이고요. 그리고 도메인을 알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것이 도메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 ip와 도메인을 잘 모르신다면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에서 인터넷 파트를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료와 같은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인터넷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한 감을 좀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셔야지 고생을 덜 하십니다. 그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이 도메인으로 제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ip로 접속해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자 그리고 새 탭을 열고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apache2itworks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설치한 바로 그 웹 서버를 통해서 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자 터미널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이 페이지를 보니까 이 웹 페이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웹 페이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sudo cd 이렇게 하면 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그 디렉토리에 있는 html 파일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index.html이란 파일이 있네요. 바로 이 파일이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index.html 파일을 지우면 에러가 나죠. 이 permission denied는 권한이 없다는 뜻인데 자 우리 수업은 지금 리눅스 수업이 아니니까 그냥 앞에다 sudo를 붙여서 index.html에서 슈퍼 관리자의 권한으로 do 하세요. 그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실행의 부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러가 뜹니다. 즉 파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sudo nano index.html .html 엔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html 파일을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html 모르시면 그냥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html을 꼭 알아야지 아마존 EC2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터넷을 약간은 알고 계셔야지만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body body hello aws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작성한 것을 저장할 때는 여기에 적혀 있어요. exit 할 때는 요렇게 하라고 저게 ctrl x인가 그래요. 저는 nano를 쓰지 않기 때문에 ctrl x를 누르면 save 할 거냐고 물어보고 여기에서 요 y에 해당되는 단축키인 y를 누르면 저장할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엔터 치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제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수정했고 그럼 다시 다시 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aws 라고 하는 텍스트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명시적으로 뒤에다가 index.html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예 바로 index.html 파일을 제가 열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주소로 접속해서 이 hello aws 라고 하는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월드 와일드 웹에 일원이 된 거죠. 예 생산자로서 일원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웹 페이지를 전송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큐리티 그룹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전 시간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웹 서버를 만든다 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에 웹이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 있는 인스턴스는 웹이라는 보안 설정 그룹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뷰 룰스를 클릭하면 결과적으로 이 인스턴스는 어떤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여러 보안 그룹들의 영향을 받은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인스턴스는 80포트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22포트와 3389포트가 열려 있는데 사실 3389는 윈도우에 접속할 때 필요한 거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22번과 80번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면은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80포트가 없다면 이 사용자들은 웹 서버로 접속할 수 없게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 차원에서는 설명드리지만 인터넷이라는 차원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직접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시크리티 그룹으로 들어가보면 우리의 그 시크리티 그룹 제가 생성한 그 보안 그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인스턴스에 적용한 웹이라고 하는 보안 그룹. 자, 여기에 인바운드라는 걸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idp ssh http 이렇게 있거든요. 에디트하고 idp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http도 제가 만약에 지워버리고 세이브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웹 페이지로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접속이 계속 지연됩니다. 왜냐하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허용하려면 우리가 이 화면에서 edit add rule을 해서 이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인 http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80번이라는 포트예요. anywhere를 하시고 save를 하면 자, 접속이 안 됐던 이 웹 페이지에 이제 다시 접속이 됩니다. 여기에 방화벽 시큐리티 그룹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한 인스턴스를 우리가 직접 활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거는 빙사하는 일각이고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